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유대인들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한 가난한 여인의 딸의 치유와 병자들의 치유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제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좀 말이 어렵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견된 조사관들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노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이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도 정말 손 씻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었던 적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바리세인들은 장노들의 전통에 의하여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 너무나 꼬투리 잡기가 좋게 된 것이죠. 장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러한 개명은 없지요. 이 정결법은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그 롯데야에 손을 씻었던 그러한 것에서 유래하여 생긴 전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나 싶지만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이 성경보다도 이렇게 자신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였다는 것에 그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노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개명은 어기고 하나님의 개명을 패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장노들의 전통이라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그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의 기준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개명을 범하느냐 6절에 말씀해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개명을 범하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절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 부르십니다. 이는 속마음과 다르게 표정과 태도를 꾸미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배우 연기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당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치 관중을 의식하여 연기하는 배우처럼 진심으로 우러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행동을 꾸며서 경건한 채 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부정하여질까봐 손 씻기를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바리세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보셨습니다.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여버린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보이지 않는 훨씬 중요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는 무지한 영적인 소견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계산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어지는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인간의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지금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한 채로 살게 되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은 다음에 죄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율법을 지키면서 부정하여지지 않으려고 해도 바리세인들이 한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하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신재욱 성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사역지 삼아서 일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사역지 삼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청소도 하고 주변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즘 정리 전문가들이 집을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집을 잘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마음 청소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희즈윌이라는 우리 찬양 그룹의 마음 청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아픔은 씻고 그곳에 사랑을 담아 마음 청소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 되시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주인 되시면 저절로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말 수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와서 자신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차가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27절에 말씀해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에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이 여인은 앞선 유대인들의 대표인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 부르면서 강국히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하셨지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후에는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단지 모독하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대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참으로 겸손히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그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은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또 예수님을 왕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편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이 수련회와 같은 집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나는 주의 친구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뛰며 찬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어 찬양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데 미국 문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라는 표현이 자신과 동급으로 생각되는 존재이고 스스럼 없이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주의 친구라는 이러한 정도로만 그렇게 편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 여인과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에 그분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좀 누추한 옷을 입고 또 가난한 여인으로 이렇게 쉽게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 지역에 부유한 엘리트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신 마이크로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충분히 자랑할 만한 명문대의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또 국제 로잔운동의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이고 또 최연소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잊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또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극혈히 여기시면서 병된 자들을 고쳐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32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나여 할까? 굶겨보나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앞선 5병 이어의 기적이 베세다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의 7병 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가볼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극혈히 여기시며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우리가 범죄했던 것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수없이 범죄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리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도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맞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나님 연합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에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낮추며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겸손한 믿음으로